신! 기원! 쌍! 신! 기원! 쌍! 신! 기원! 쌍! 신! 기원! 쌍! 깍! 확 없다 저거 모션.. 저거.. 숨는거.. 스킬로 나와서.. 슈퍼 타임 마신이나.. 필요한 부스의 전송이 완료되어 있는 기동키를 찾아서 키포인트에 설치하고 슈퍼 타임 마신을 출동합니다 기동키를 찾았으면 설치해 주세요 죽은 척하기는.. 죽은 척하기는 뭐.. 다 보이니깐 이제는 너희들에게.. 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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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기원키를 찾았다 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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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ield 네네 어? 에이 설치했네? 아 저거 실험해봐야되는데 지파 안에서 순간상승 써지나 안써지나 아까 안써줘가지고 아까 안써줘가지고 어우 벌써부터 시끄러운거봐 흐흐흐흐흐 하하하하 하하하하 수바라시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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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탕수구 얌얌얌 와 이게 하나가 안나오네 얌 얘 왜 마죠 런 받는김에 이것도 없애버리고 아 우리표 1레벨이 너무 많은데 아니 1레벨이 너무 많아 아 야야야야야야야 아 아 아 아 아 아 왜 안죽어 뭐야 안뒤지는신데요 아 로켓러쳐 이 저 쓰레기 일단 자마스 내가 보고 있을게 자마스는 나한테 맡겨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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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! 기원! 선! 기원! 선! 이거지 바로 크레링의 힘이다. 크리닝의 힘! 맞는건가? 크리닝의 힘! 크리닝의 힘! 크리닝의 힘! 크리닝의 힘!